카이가 개발한 군 정찰위성 2호기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리군 최초의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탑재한 위성으로 기상에 관계없이 24시간 촬영이 가능해 정보 수집 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이가 개발한 우리군 정찰위성 2호기가 미국 플로리다주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위성 2호기는 스페이스X사의 발사체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발사한 정찰위성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정찰위성입니다. 전자광학 적외선 위성이던 1호기와 달리 2호기는 국내 최초로 SAR, 즉 고성능 영상 레이더가 탑재됐습니다. 일반 카메라처럼 촬영하는 위성 1호기는 선명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날씨에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2호기는 기상이나 밤낮에 상관없이 24시간 전천후 촬영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의 정찰 능력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위성 개발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성 1호기는 한반도를 하루에 두 차례 정도 촬영할 수 있지만 2호기는 하루 4차례에서 6차례 정도 촬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사청과 카이 등은 내년까지 정찰위성 3기를 추가로 발사할 예정입니다. 북한 전 지역을 일일 수십회 감시하여 도발 억제 및 유사시 즉각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카이는 KF-21과 저계도 통신위성이 융합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를 선보이고 위성과 항공 패키지 수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KF-21.